에베소서 1장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을 크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 크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흠없는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또한 그때부터 예수 크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바라시고 또 기뻐하셨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크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크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의 보열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지혜와 지식으로 우리에게 한 가지 비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크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뜻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었습니다. 땅과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의 으뜸이 되신 크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을 그의 뜻대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래전에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크리스도 안에서 첫 소망을 가진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찬양을 받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구원의 기쁜 소식인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표시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받을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께 구속함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 큰 자유를 주셔서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성도들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을 전해 듣고 항상 기도 가운데 여러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하시며 여러분의 마음을 밝혀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비해 두신 것을 깨닫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복이 얼마나 풍성하고 놀라운지 깨닫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큰 능력으로 크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크리스도를 모든 지배자, 권세자, 왕들 이 세상과 다음 세상에 있을 그 어느 누구보다도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시고 크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크리스도의 몸이며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우시는 분이 계신 곳입니다. 2장 불순종과 죄로 인하여 여러분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며 땅 위에 권세 잡은 악한 세력에 순종하였습니다. 이 악한 영은 지금도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들의 마음 속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린 모두 저들과 똑같이 죄된 본성을 조차 행하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온갖 일을 저질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분노를 사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아 영적으로 죽은 우리들에게 크리스도를 통하여 새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크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하늘 위에 있는 그분의 보호자 곁에 우리를 크리스도와 함께 앉혀 주셨습니다. 또한 앞으로 오는 모든 세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보여주시려고 예수 크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그분의 자비를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또한 착한 행동으로 구원 받은 것이 아님으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크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착한 일을 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이미 오래전부터 선한 일을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선하게 되도록 그렇게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이방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 한례받지 못한 자라고 손가락질 당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한례받은 자라고 자랑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한례는 단지 몸의 한 부분에 행하는 의식에 지나지 않는 것인데도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살았던 지난 날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스라엘 자손도 아니며 그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복의 기업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모르는 자들이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던 여러분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평안을 누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몸을 내어주심으로써 그 음미움의 벽을 허물어뜨리셨습니다. 유대인의 율법에는 너무나 많은 명령과 규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율법을 패하셨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갈라놓던 율법을 없애심으로 이 둘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세 사람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우리의 평화가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가로막힌 미움의 벽을 허물어뜨리셨습니다. 이 둘을 하나가 되게 함으로써 이들 모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찾아오셨고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도 찾아오셔서 평화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를 통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낯선 나그네나 손님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늘의 시민이오 가족입니다. 성도는 사도와 예언자들이 닦아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집이며 그리스도 예수께서 진이 그 건물의 머리돌이 되어주십니다. 건물 전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점점 자라갈 것입니다. 여러분 역시 유대인들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 하나님이 진이 거하시는 곳으로 여러분은 아름답게 지어져 갈 것입니다. 3장 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이방인인 여러분을 위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은혜를 나타내시려고 내게 이 일을 맡기셨습니다. 전에 내가 편지에도 간단히 말했듯이 하나님께서는 내게 계시로 비밀스런 계획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을 읽어보면 내가 그리스도에 관한 신비로운 진리를 어떻게 깨닫게 되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옛날에는 이 비밀스런 진리를 아무도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령을 통해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이 신비로운 진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비밀이란 바로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위해 예배해 두신 것들을 함께 상속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도 유대인과 함께 한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함께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주신 기쁜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특별한 은혜로 나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나는 지극히 보잘것 없는 그리스도인 중에 하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내게 능력과 재능을 주셔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누리게 될 부여함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 복음의 부여함은 말로다 표현하기 힘들 만큼 크고도 놀랍습니다. 이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만물을 창조하신 한 분 곧 하나님 안에 숨겨진 진리에 관한 계획을 모든 사람에게 전할 임무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목적은 교회를 통해서 하늘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태초부터 이루려고 계획하신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가 지금 받고 있는 고난으로 인해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마십시오. 이 고난이 오히려 여러분에게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성도는 그분께로부터 참 생명의 이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 가운데 성령을 통해 그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속사람을 튼튼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살아계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삶이 사랑 안에서 강화해지고 또 깊게 뿌리 내려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하아넣고 넓으며 얼마나 깊고도 높은지를 진정으로 깨닫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느 누가 재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랑을 체험하여 하나님의 충만함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채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의 영원히 영원히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4장 주님을 섬기다가 감옥에 갇힌 나 바울이 여러분께 구원합니다. 여러분께 구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의 백성으로 부르셨으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항상 겸손하고 온유하며 마음을 너그러이하여 참아주고 서로를 사랑으로 받아주십시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평안의 매는 끈으로 한몸이 되었습니다. 하나가 되도록 힘쓰고 여러분 가운데 늘 평화가 깃들도록 노력하십시오. 여러분은 한몸입니다. 여러분은 같은 성령을 받았고 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한 분이시며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입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그분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 위에 계신 분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특별한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나눠주신 은혜대로 우리 모두는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높은 곳으로 오르실 때 사로잡힌 자들을 이끄시고 그의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셨다. 높은 곳으로 오르셨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가 먼저 이 땅에 내려오셨음을 뜻하는 말이 아닙니까? 이렇게 내려오신 그분은 그리스도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완성하시기 위해 다시 하늘 위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각 사람들에게 서로 다른 선물을 나눠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또 어떤 사람은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를 돌보는 자로 삼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모든 선물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도록 준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서로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더욱 강하게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사람으로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파도에 밀려 떠다니는 배처럼 왔다 갔다 하거나 우리를 속이고 유혹하는 온갖 새로운 가르침에 넘어가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잘못된 길로 데려갈 뿐입니다. 사랑으로 진리만을 말하고 머리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모든 면에서 성장하도록 하십시오. 온몸이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니 각 지체가 서로 도와주어 각자 맡은 일을 잘해내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온몸이 건강하게 성장하여 사랑 안에서 더욱 튼튼히 서게 될 것입니다. 이제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강하게 권고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처럼 살지 마십시오.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듣기도 거부하니 알 수도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습니다. 그들은 부끄러워할 줄도 몰라서 악한 일을 일삼고 점점 더 방탕한 생활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에 관해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진정 그분의 말씀을 들었고 또 배웠으므로 진리 대신 그분 안에 살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옛 모습을 벗어버리십시오. 옛 사람은 한없는 욕망으로 점점 더 눈이 어두워져 더 악하고 더러운 모습이 될 뿐입니다. 여러분은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모습처럼 선하고 거룩하게 살아가십시오. 거짓말을 하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는 한몸에 속한 자들이니 서로를 진실하게 대하십시오. 화가 나더라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기 전에는 화를 풀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여러분이 구원받을 것을 보증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원한을 품거나 화내지 마십시오. 가시도 칫말로 가시도 칫말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십시오. 친절히 대하고 사랑과 온유함으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를 용서하십시오. 5장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닮으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사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시어 하나님 앞에 향기나는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성적인 죄를 짓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어떤 종류의 악이나 탐욕도 틈타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게 적합하지 못한 것들입니다. 더러운 말이나 저속한 농담을 입에 담지 말며 늘 입에 감사가 넘치게 하십시오. 음란하고 더러우며 욕심에 가득 찬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에 관심을 두는 것은 하나님 이외의 거짓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거짓된 말로 여러분을 꾀는 자들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불순정하는 자들에게 무서운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이들과 어울리지 말기 바랍니다. 이전에는 여러분도 어둠 가운데 있었으나 이제는 주님만에서 빛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빛에 속한 자녀답게 사십시오. 빛은 선하고 의로우며 진실된 삶으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일지 생각하십시오. 어둠에 속한 자들처럼 행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그런 것은 아무 유익도 없습니다. 오직 선한 일을 하여 어둠 속에서 행하는 일들이 잘못된 것임을 알리십시오. 몰래 저지르는 그런 일들은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운 것들입니다. 그러나 빛이 오면 모든 것이 환히 드러날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죽음에서 깨어나 일어나라. 크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비추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자신의 생활을 늘 살피십시오. 어리석은 자처럼 살지 말고 지혜롭게 행동하십시오. 때가 악하니 가능하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잘 붙드시기 바랍니다. 분별 없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도록 노력하십시오. 술 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영적인 삶을 갉아먹을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도록 힘쓰십시오. 시와 찬미와 영적인 노래로 서로 이야기하며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하고 찬송하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항상 감사를 드리십시오.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며 존경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정하십시오. 아내들은 주님께 순정하듯이 남편의 권위에 순정하십시오.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면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인 것과 같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리스도는 교회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 있듯이 아내가 남편에게 순정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모든 일에 순정하십시오. 남편들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그리스도는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물러싶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마치 아름답고 깨끗한 신부처럼 교회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편들은 이와 같이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자기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하기 바랍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곧 자신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자기 몸을 미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아끼고 돌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 하신 일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성경에서도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잃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비밀이 놀랍고 크니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당부하는데 남편들은 아내를 제 몸같이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정하십시오. 6장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정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옳게 행하는 일입니다. 10개명에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약속이 보장된 첫 개명입니다. 그 약속은 내가 하는 일이 다 잘되고 이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화를 도두지 말고 주님의 훈계와 가르침으로 잘 키우십시오. 종들은 두렵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찬 마음으로 순정하기 바랍니다. 주인이 볼 때만 잘하는 척 하지 말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십시오.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기쁜 마음으로 주인을 위해 일하십시오. 여러분이 종의 신분이든지 자유인이든지 주님께서는 선을 행한 것에 대해 보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주인들도 똑같이 종들에게 차려주고 윽박지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주인이기도 하지만 동일하게 그들의 주인도 되시는 분이 하늘에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똑같이 대해주는 분이십니다. 끝으로 주님의 크신 능력 안에서 강해지십시오. 사탄의 악한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무기로 완전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 땅의 사람들의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두운 세력들과 공중에 권세 잡은 악한 영들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악한 날에 쓰러지지 않고 싸움이 끝난 후에도 굳건히 서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굳게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가슴에 의의의 흉배를 붙이십시오.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신을 신으십시오. 손에는 악한 자의 불화살을 막아낼 믿음의 방패를 드십시오. 머리에는 구원의 두구를 쓰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칼을 쥐십시오. 성령 안에서 늘 기도하고 필요한 모든 것을 위해 강구하십시오. 언제나 준비된 마음으로 좌절하지 말고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또한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말씀을 전할 때 두려움 없이 탐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나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제 나는 감옥에서 이 일을 합니다. 내가 옥중에서도 전해야 될 말씀을 담대하게 전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형제 두기고를 보냅니다. 그는 주님의 성실한 일꾼입니다. 내가 어떻게 지내며 무엇을 하는지 자세히 알려줄 것입니다. 그를 보내는 것은 우리의 사정을 알리기 위함이며 또한 여러분을 격려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께서 믿음 안에서 사랑과 평안을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느님의 은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를 믿는 빌리포에 사는 모든 성도들과 지도자들과 집사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함께 하기를 빕니다.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늘 기쁨으로 여러분 모두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복음을 전할 때 늘 도움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복음을 들은 그날부터 오늘 이 순간까지도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은 끊임없이 일하고 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께서 오시는 마지막 그날에 그 모든 선한 일을 확실히 완성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이처럼 생각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여러분은 제 마음속에 늘 살아 있습니다. 내가 감옥에 있을 때나 복음을 지키고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는 그 모든 시간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와 함께 있어주었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얼마나 보고 싶어 하는지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예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나날이 커지고 그 사랑으로 더 풍성한 지식과 통찰력을 갖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선함과 악함을 분별하여 선한 것을 선택할 줄 알게 되어서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에 깨끗하고 흠없는 모습으로 서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정하시는 의의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형제 여러분 내가 당한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이유로 죄 없이 감옥에 갇혀있는 것을 모든 경비대와 사람들이 다 알게 되었습니다. 비록 내가 감옥에 있으나 오히려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자신감을 얻어 더욱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어떤 이들은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돕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전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돕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복음을 지키는 일에 힘쓰도록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고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기적인 마음으로 자신들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뜻에서 또 감옥에 있는 나를 속상하게 하려고 더 열심히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내 마음을 속상하게 한다 해도 게이지 않습니다.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전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기뻐하며 앞으로도 계속 그러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를 위해 계속 기도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나를 돕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풀려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바라고 또 바라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리스도를 배신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항상 용기를 가지고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높이기 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죽는 것도 내게는 유익합니다. 그러나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를 위해 일하고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다면 사는 것과 죽는 것 중에 어느 쪽을 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하기가 힘이 듭니다. 이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 곁에 있고 싶은 까닭은 그것이 훨씬 행복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위해서 이 세상에 있어야 할 줄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 곁에 머물러 여러분의 믿음을 잘하게 하고 또 기쁨을 누리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 여러분에게 가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깊은 소식을 들은 자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함께 있든지 떠나 있든지 여러분에 관해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마음 한뜻으로 열심히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을 듣기 원합니다. 여러분을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증거이며 그들이 멸망할 것이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크리스도를 믿는 특권뿐만 아니라 크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여러분은 내가 고난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도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역시 이와 같은 고난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2장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를 받고 있습니까? 성령 안에서 서로 교제하며 친절과 동정을 베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서로 한마음으로 사랑을 나누고 한뜻으로 하나가 되십시오. 무슨 일을 할 때 이기적이거나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존중해 주십시오. 자기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다른 사람이 하는 일에도 관심을 가져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합시다. 그분은 하나님과 똑같이 높은 분이셨지만 결코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높은 자리를 버리시고 낮은 곳으로 임하셨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좋은가 같이 겸손한 모습을 취하셨습니다. 이 땅에 계신 동안 스스로 낮은 자가 되시며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버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최고로 높은 자리에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늘과 땅 위 땅 아래 있는 모든 마무리 예수 크리스도와 뱀무릎을 꿇고 예수 크리스도는 주님이심을 선포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항상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과 함께 있는 동안 여러분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태도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내가 곁에 없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아름답고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며 두려움과 떨림으로 늘 힘쓰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돕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불평하거나 다투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어느 누구도 여러분을 잘못했다고 비난할 수 없을 것이며 여러분 역시 깨끗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는 비뚤어지고 악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두운 세상에서 밝은 빛을 바라는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십시오.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두십시오. 그리하면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날에 내 수고가 헛되지 않고 열심히 달려온 내 삶이 승리로 가득하여 기뻐하고 또 기뻐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믿음과 봉사의 제물로 하나님께 바칠 때 내 피를 그 위에 쏟아 부으라고 할지라도 나는 여러분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나와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뜻 안에서 가까운 시일 안에 디모델을 여러분에게 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에 관한 소식을 듣게 되면 내 마음이 위로받을 것 같습니다. 디모델만큼 여러분에 대해 걱정하고 마음 쓰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자기 일에만 정신이 팔려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디모델의 인품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는 나와 함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마치 아들이 아버지를 섬기듯이 나를 도와주었습니다. 앞으로 나와 관련되는 일이 결정되는 대로 그를 여러분에게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시일 안에 내가 여러분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에바 브로디도 역시 주님 안에서 내 형제와도 같은 사람입니다. 크리스도의 군사로서 지금까지 나와 함께 일하며 수고해 왔습니다. 내가 가장 필요로 하는 순간에 여러분은 그를 내게 보내주었습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그를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그는 여러분 모두를 너무나 그리워하고 있으며 자기가 아팠다는 소식이 여러분에게 전해졌음을 알고 도리어 걱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는 병이 나서 거의 죽을 지경까지 갔으나 하나님께서 그의 아픔을 돌아보셔서 더 이상 내게 슬픔이 없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서둘러 그를 여러분에게 보냅니다. 여러분이 그를 다시 보게 되면 기뻐하게 될 것이며 나 역시 여러분을 향한 근심을 덜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큰 기쁨으로 그를 맞이하고 에바브로디도 와 같은 사람들을 귀하게 여겨주십시오.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일하다가 거의 죽을 뻔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멀리 있는 여러분을 대신하여 나를 도운 사람이므로 감사함과 존경하는 마음으로 맞이해 주십시오. 형제 여러분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같은 말을 여러 번 쓰는 것이 내게는 귀찮은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위한 말이니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육체적인 한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악한 자들을 조심하십시오. 그들은 마치 개와 같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참 한례를 받은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드리며 예수 크리스도 안에서만 자랑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믿을 수 없는 존재인지 잘 압니다. 사실 육체적으로 보면 나 스스로를 믿을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인간적인 조건을 더욱 많이 갖춘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나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한례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도 베냐민 지파의 자손이며 히브리인 중에서도 히브리인 입니다. 모세의 율법은 내 인생의 안내자 역할을 하여 나는 율법을 가장 엄격히 지키는 바리세인이 되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에 너무나 열심이었으므로 교회를 핍박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내가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따르는 데 있어서는 그 어느 누구도 허점을 찾을 수 없을 정도 이었습니다. 그때는 이 모든 것이 내게 너무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크리스도를 만난 이후 그 모든 것이 아무 쓸모없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것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내 주 예수 크리스도를 아는 것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 크리스도를 위하여 나는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쓰레기처럼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이제 압니다. 이로써 나는 크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크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는 기쁨을 얻었습니다. 내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믿음을 보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며 자녀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제 내가 바라는 것은 크리스도를 알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능력을 체험하며 크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고 그분과 같이 죽는 것입니다. 그분을 따를 수만 있다면 나도 마지막 날 부활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이미 완성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아직 목표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 목표를 향해 열심히 달리고 있으며 크리스도 예수께 잡힘 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내가 아직 목표에는 이르지 못했으나 여러분에게 한 가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내가 과거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목표를 향해 힘껏 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목적지에 이르렀을 때 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 상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려고 크리스도를 통하여 신이 내리신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으로서 우리 모두 좀 더 신중히 생각하고 판단합시다. 혹시 서로 생각이 다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을 분명하게 바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눈 진리를 따라 살아가도록 합시다. 형제 여러분 나를 본받도록 애쓰십시오. 또한 내가 여러분에게 보여준 삶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을 살펴보십시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도 십자가의 원수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에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제 다시 여러분에게 눈물로 호소합니다. 그들의 삶은 결국 멸망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배가 원하는 그대로 살아가며 수치스러운 일을 하고서도 도리어 자랑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직 세상 일에만 관심을 둡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크리스도 께서 하늘로부터 다시 오시는 날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그분은 우리의 죽을 몸을 변화시키셔서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분의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4장 내가 사랑하고 또 보고 싶어 하는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내게 기쁨이며 자랑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말한 것과 같이 주님을 계속 따르십시오. 요오디아와 순두개에게 권합니다. 주님 안에서 화해하십시오. 나의 진실한 협력자이며 친구인 여러분에게도 부탁합니다. 이 여인들이 서로 화해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들은 글레멘드를 비롯한 여러 동역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며 수고한 사람들입니다. 그들 이름 역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하거니와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이 선하고 친절하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도록 행동하십시오. 주님께서 고도실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고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아뢰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 안에서 그 어느 누구도 측량할 수 없는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풍성이 임할 것입니다. 형제의 여러분 선함을 추구하며 가치가 있는 것들에 마음을 쏟기 바랍니다. 참되고 고상하고 옳고 순결하며 아름답고 존경할 만한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내게서 배운 것과 받은 것들을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그러면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시 나를 기억하고 도와주니 내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합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늘 가져왔던 관심을 표현할 길이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처지가 힘들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있으며 어떠한 환경에서도 감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가난을 이겨낼 줄도 알고 부유함을 누릴 줄도 합니다. 해부를 때나 배고플 때나 넉넉할 때나 궁핍 할 때나 어떤 형편의 죄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순간에 여러분이 도와주어 정말 고마웠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처음 그곳에 복음을 전한 때를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 내게 도움을 준 교인은 여러분 빌리포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내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여러분은 여러 번에 걸쳐 내게 필요한 물건들을 보내주었습니다. 여러분들로부터 뭔가 선물을 기대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베푸는 큰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제 나는 모든 것이 풍족합니다. 여러분이 에바브로 디도 편에 보내준 선물 때문에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선물은 하나님께 드려질 향기로운 재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재물을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풍족히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토록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멘 그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드립니다. 여기 나와 같이 있는 형제들도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하고 로마 황실 안에서 믿는 몇몇의 성도들이 여러분에게 또한 인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골로세서 1장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과 형제 디모덴은 골로세에 있는 거룩하고 신실한 성도들에게 편지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모든 성도를 사랑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이러한 믿음과 사랑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하늘에 예비해 두신 것에 대한 소망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까? 이 소망에 대해서는 처음 여러분이 복음을 받을 때 이미 들었던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시 복음을 받아들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진리를 깨닫고 지금도 그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온 세상에서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복음을 전한 사람은 에바브라였습니다. 그는 우리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며 그리스도의 신실한 종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이웃들에게 베풀며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도 그를 통해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날부터 우리는 여러분을 위해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영적인 지혜와 총명을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길 원합니다. 또한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가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크신 능력으로 여러분을 강하게 붙들어 주실 때에 여러분은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넘어지지 않고 참고 견딜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빛 가운데 살아가는 자녀들을 위해 모든 것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어둠의 세력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그분이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우리를 옮겨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 아들의 피로 대신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으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세상 마음물보다 먼저 계신 분입니다. 그의 능력으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과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과 모든 권세와 지위, 주권, 능력이 생겨났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에 의해 창조되었으며 또 그리스도를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 생기기 전에 이미 계셨으며 이 세상 모든 만물이 그분에 의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몸인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또한 모든 것이 그분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죽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먼저 살아나셨으므로 모든 것의 으뜸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속한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모든 만물이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정해놓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작에서 흘리신 보혈로 평화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이전에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악한 행실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져서 마음으로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하나님과 친구 사이로 화해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그분은 진히 사람의 몸을 잇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아무 흠없고 죄 없는 자로 만들어 하나님 앞에 세워주셨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들은 복음을 굳게 믿고 그것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 계십시오. 복음 안에서 받은 소망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이제 그 복음이 온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나 바울은 바로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위해 받는 고난을 기뻐합니다. 자신의 몸인 교회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겪으셔야 할 고난의 남은 부분을 내가 겪을 수 있으니 그것을 기쁨으로 견뎌냅니다. 나는 특별한 사명을 받고 여러분을 돕기 위해 보내진 교회의 일꾼입니다.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숨김없이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 말씀은 이 세상 처음부터 모든 사람들에게 숨겨져 왔던 비밀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풍성하고도 영광스러운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만민에게 알리신 것입니다. 이 진리는 바로 그리스도 자신이며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영광스러운 소망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어느 누구에게나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심껏 사람들을 가르치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위해 힘쓰고 애쓰며 내 안에서 능력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심차게 나아갑니다. 2장 나는 여러분이 내가 여러분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알아주기 원합니다. 또 라오디게아 교회와 나를 전혀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애쓰고 있습니다. 나는 그들이 그리스도를 깨달아 믿음이 강하여지고 더 풍성해지며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진정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놀랍고 비밀스런 진리 즉,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완전히 알게 되기를 내가 얼마나 바라는지 알아주십시오. 그리스도 그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물이 감춰져 있습니다. 오기에는 좋아 보이나 실제로는 거짓말인 유혹들에 여러분이 속지 않기를 바라는 뜻에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비록 내 몸은 여러분과 함께 있지 않으나 내 마음은 언제나 그곳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선한 삶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굳게 서 있는 모습을 보니 내 마음이 더없이 행복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믿었으니 그분 안에서 계속 살아가십시오. 그분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 위에 여러분의 삶을 계획하시길 바랍니다.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늘 감사한 생활을 하십시오. 헛된 말과 거짓 철학에 속아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그것들은 모두 사람의 생각에서 비롯되었으며 아무 가치도 없습니다. 결코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것이 아님으로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성품은 이 땅에서 사람의 모습으로 사신 그리스도께 완전히 나타난 바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진정으로 완전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분은 모든 지배자와 권세자들의 머리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여러분은 새로운 한례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손으로 행하는 육체적인 한례가 아니라 그리스도에 의해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믿음만에서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이 믿음은 모든 죽은 사람 가운데에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었으며 죄된 욕망에서 벗어나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스르는 기록된 빚의 문서들을 우리 가운데서 취하셔서 그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깨끗이 없애주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주권과 능력을 꺾으시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통한 승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고 마시는 것이나 명절이나 초하루와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에 있어서 사람들의 말에 얽매이지 말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은 오실 크리스도를 보여주려는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겸손한 치하며 천사를 숭배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환상을 보았다고도 하는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그들은 자신들의 인간적인 생각과 어리석은 교만으로 들떠 있으며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마음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몸은 머리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몸의 각마디가 서로 도와 영양분을 받아 유지하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으로 자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여러분은 이 세상의 헛된 규칙들로부터 자유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처럼 행동하십니까? 왜 아직도 이것은 붙잡으면 안 된다 저것은 맛보아서도 안 된다 만지지도 마라 하는 등의 규칙에 얽매어 있는 것입니까? 이런 규칙들은 먹으면 없어지고 쓰면 사라지고 마는 세상 것들에 대한 인간적인 규칙이요 가르침일 뿐입니다.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훌륭해 보일지 모르나 그것은 다 사람들이 만든 종교적 관습들입니다. 거짓된 겸손으로 자기 몸을 괴롭히기만 할 뿐 마음속에 파고드는 악한 욕망과 죄를 이겨내게 할 수는 없습니다. 3장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에 마음을 두십시오. 그곳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하늘에 속한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에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옛사람은 죽었으며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새로운 삶이 감수하십시오.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날 영광 가운데 그분과 함께 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죄약된 것은 다 버리십시오. 성적인 죄, 악한 행동, 나쁜 생각, 지나친 욕심 등은 하나님 이외의 것들을 더 소중히 여기는 마음가짐입니다. 특히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는 자들에게 화를 내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전에는 이런 일들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서 이런 것들을 몰아내려고 힘쓰십시오. 분한 생각, 화를 내는 것,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이나 행동, 선하지 못한 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에게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과거의 잘못된 삶에서 진정으로 벗어나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새 생활 가운데 더욱더 새로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창조하신 그분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 점점 더 자라날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리스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한례를 받은 사람이든지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지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또한 야만인이든지 스그디아인이든지 스그디아인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모든 믿는 자의 마음 속에 계신 그리스도만이 이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그분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만큼 다른 사람에게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십시오.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그리고 인내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십시오. 화를 내기보다는 용서하고 여러분에게 해를 입히더라도 용서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일을 하되 무엇보다도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은 모두를 완전하게 묶어주는 띠입니다. 그리스도께 받은 평화로 여러분 마음을 다스리십시오. 여러분은 평화를 위해 부름을 받아 한 몸이 된 것입니다. 항상 감사하는 생활을 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풍성히 채우십시오. 주신 지혜로 서로를 가르치고 세워주기 바랍니다. 시와 찬양과 신령한 노래로서 감사한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여러분은 모든 말과 행동을 우리 주 예수님을 위해 하는 것처럼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이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감사를 드리기 바랍니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이것은 주님을 믿는 자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고 부드럽게 대하며 아껴주십시오. 자녀들은 자녀들은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너무 엄하게 혼내지 마십시오. 그들이 혹시 용기를 잃고 낙담할 수도 있습니다. 종들은 언제나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주인에게 잘 보이려고 주인이 볼 때만 열심히 일하는 척해서는 안됩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정직하게 주인을 섬기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 하듯이 열심히 일하십시오. 여러분은 우리 주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유업을 상으로 주실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일꾼들입니다. 또한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은 그 대가를 받게 될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대하시는 분입니다. 4장 주인된 자들은 종들에게 공정하게 대하며 좋은 것으로 베푸십시오. 여러분 역시 하늘에 계신 주인을 섬기는 자들임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십시오. 기도할 때마다 감사를 들이십시오.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나는 말씀을 전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확실하고 올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할 때는 지혜롭게 행동하십시오. 기회를 최대한 잘 사용하십시오. 말할 때도 친절하고 분별력이 넘치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러면 어느 누구에게든지 적절한 대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기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사랑하는 형제이며 신실한 일꾼입니다. 그가 우리의 형편을 상세히 알려줄 것입니다. 내가 그를 여러분에게 보내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 소식을 듣고 격려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동료 오네시모도 함께 보냅니다. 오네시모 역시 우리가 사랑하는 신실한 형제입니다. 그들 그들 둘 다 여러분에게 이곳 사정에 대해 자세히 말해줄 것입니다. 나와 함께 감옥에 갇혀있는 아리스타고가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바나바의 사촌 마가도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전에도 당부했듯이 마가가 그곳으로 가게 되면 그를 따뜻하게 맞아주십시오. 유스도라고도 하는 예수 역시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유대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이곳에서 나와 함께 일하는 자들은 이 사람들 뿐입니다. 이들은 내게 참으로 큰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여러분의 동료인 에바브라도 여러분에게 인사합니다. 그는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해져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 있도록 여러분을 위해 늘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가 여러분을 위해서 또한 라오디게아와 키에라 볼리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대마와 의사인 우리 친구 누가도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눈바와 그녀 집에 모이는 교회 사람들에게도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이 편지를 다 읽고 난 후 라오디게아 교회에서도 읽을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또한 내가 라오디게아에 보내는 편지도 여러분이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키뽀에게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충실히 잘 하라고 전해 주십시오. 나 바울은 여러분에게 나의 친필로 이렇게 문안합니다. 내가 감옥에 갇혀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도드립니다. 빌레몬서 1장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바울과 형제 디모델은 우리의 사랑하는 친구이며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 우리와 함께 군사가 된 아키뽀 그리고 그대의 집에서 모임을 갖는 교회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빕니다. 나는 기도할 때마다 그대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늘 감사드립니다. 그것은 성도들에 대한 그대의 사랑과 주 예수님에 대한 그대의 믿음을 전해들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복을 그대가 알고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기를 기도합니다. 나의 형제여 성도들에게 베푼 그대의 사랑이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주었고 또한 내게도 큰 기쁨과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그대에게 한 가지 부탁할 일이 있습니다. 그대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그대에게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그대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탁하려고 합니다. 나는 지금 나이가 많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갇혀있는 상태입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동안 나는 믿음의 아들 오네시모를 얻었습니다. 그를 위한 부탁이니 들어주기 바랍니다. 그가 이전에는 그대에게 아무 쓸모없는 종이었지만 이제는 그대나 나에게 큰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나의 분신과도 같은 그를 그대에게 돌려보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 감옥에 갇혀있는 동안 나는 그를 내 곁에 두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나를 돕는 것이 바로 빌레몬 그대를 돕는 일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먼저 그대의 허락을 받지 않고는 아무 일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은 내가 시켜서 선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그대 스스로 하길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오네시모가 잠시 동안 그대의 곁을 떠났지만 이 일은 어쩌면 그를 영원히 그대 곁에 두게 하기 위한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는 종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귀한 사랑하는 형제로서 대해 주십시오. 나는 그를 소중히 여기지만 아마도 그대는 주님 안에서 그를 한 사람 한 형제로 사랑하기 때문에 나보다 더 소중히 여길 것입니다. 그대가 나를 친구로 생각하거든 오네시모를 다시 받아주고 나를 맞이하듯 그를 맞아주기 바랍니다. 만일 오네시모가 그대에게 잘못한 일이 있거든 그 책임을 내게 대신 돌리십시오. 또 갚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도 나에게 돌리십시오. 이 편지는 나 바울이 직접 쓰는 것입니다. 오네시모가 그대에게 빚진 것은 내가 다 갚을 것이며 나 나 역시 그대가 내게 은혜로 빚진 것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여 나를 위해 주님 안에서 이 부탁을 들어주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마음이 평안해지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대는 내가 부탁한 것보다 훨씬 더 잘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내가 가서 머물 것도 준비해주면 고맙겠습니다. 그대의 기도로 내가 그대에게 갈 수 있게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에바브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나와 함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가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또한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 도 안부를 전합니다. 이들은 나의 동역자들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